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조르디가 누굴 닮았는데 저 반대편으로 가야되요 반대편으로 가기위에 서는 어 이쪽에서 헤엄을 치지말죠 이쪽 다리로 해서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왜? 왜 나를 애타게 찾고있지? 내가 흔적 남긴게 없을텐데 자 일단 정찰을 해야죠 혼자서 여러 명 상대할 땐 정찰과 정부가 바로 자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찰을 게을리 할 순 없어 감시카메라 하나 더 있는 거 없나 자 이쪽으로 가려면 지금 이게 잠겨있는데요 잠겨있는데 이거를 풀려면 저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겠지? 자 이거 해제시키고 자 해제시켰으면 저희가 열렸겠지? 오케이 열렸는데 어 뭐야 쟤 쟤 쟤 쟤 쟤 왜왜 너 왜 쓰러졌어 아니 왜 아니 아니 야 환경님 어서오세요 너 야 너 왜 쓰러졌어 아니 나 지게차로 이거 이거 올린 건데 아니 나 이거 지게차 올린 건데 얘가 놀라더니 옆으로 쓰러졌어 아니 지게차 올라간게 너무 충격이 갔나봐 오 지게차가 움직여 시내면서 막 어 왜왜왜 못 움직여 오케 이걸 지게차 타고 가죠 어 야 너 어디가 야 이쪽으론 못오니? 야 일로와봐 저거 타고야되는데 야 이거 못타고간다 못타고가겠다 타고가지말죠 자 저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니까 오오야야 왜올라가왜올라가 자 저쪽으로 언페이동 언페이동 야 왜 이쪽으로밖에 안되니? 아 얘도 쓰러져있어 아니 도대체 뭘했다고 얘 쓰러지냐 웃긴 놈들이네 어 뭔가 총있네 9mm 피탄 그래서 뭔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총챙기구요 자 소음기총으로 바꿔놓고 자자자 오케이 거의 다갔어 로바님 먼저오세요 야 저격을 했구나 저 멀리서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가가? 뭐? 내가 왜 얘기하는거야 랜스 브래너 가족이요 야, 저런 정보가 곧 힘이죠. 어? 살인님 어서오세요 야... 주인공은 되게 잔인하구나 잔인하다기보다 정보를 잘 활용하는 거겠지? 정보를 잘 활용해 정보를 잘 활용해 정보를 잘 활용해 정보를 잘 활용해 자 어... 지금 헬리콥터가 있어요 바로 안 좋은데 상황이 카메라 하나 찾아봐 지금 밖의 상황을 좀 보자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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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잖아 해킹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잖아 자 야... 이쪽에는 지금 사방에 지금 애들이 온다? 자... 자... 잘해야 돼요 자... 안 들키게 저 자식이 어디로 갈지가 그... 그건데 자... 자... 나... 내 위치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자... 자... 도망가죠 이제 꼭...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자... 자... 오케이 아... 오케이 오! 뭐야! 어? 뭐야! 야 야 자 자 빨리 빨리 가 자자자 오케이 나 발견 못했어요 자자자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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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어 내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어디갔어 오토바이 없어졌어 오오 이야 헬리콥터 때문에 안되는구나 내 이름님 어서오세요 헬리콥터 때문에 안되 네 그럴거 같애요 차로 예 차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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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자 자 자 잠 죄송합니다 좀 타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일을 일을 이緣כ.. compañ 오오오오lers 지금 어쩔수없이 범죄를 차를 뺏었어요 야 차 차.. 차 있으니까 저격성에 안받은군요 여기 차 뚜껑이 얼마나 두겁다고 저격성이 안맞아? 헬기를 지금 따돌려야 되는데 헬기를 어떻게 따돌리지? 어어 헬기를 어떻게 따돌리지? 어 나 역주행한다 역주행한다 역주행하면 안되는데 역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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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조심 자자자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자자자 어 어디 터널없나 터널? 터널에 들어가면 될거같은데? 아이 쟤기랄 야 써주지마 겁나 빠르네 오오오오 자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아 운전 진짜 못하네 이씨 내가 운전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자 이정도에서요 아 오토바이였으면은 근데 오토바이는 저격청으로부터 보호가 안되니까 아 오토바이였으면은 근데 오토바이는 저격청으로부터 보호가 안되니까 야 차 이거 내 차도 아닌데 치카고? 보험 드러나길 바란다 프로맨님 어서오세요 좋아좋아 내가 거기에다 전화할거같은데 더 도움이 필요할거같은데 저.. 저 차 주인 보험 드러났길 바란다 택 차 뺏겼지 차 찾아보니까 다 예.. 사고죠 그 보험 주인한테는 그러니까 보험 받을 수 있겠지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차를 뺏어 탈 수 밖에 없었어 자 가보죠 자 가보죠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자 오토바이 하나 아 왜이렇게 멀리 멀리다 갔다나 하하 아무도 없지? 오케이 지금 시간이 새벽댄가? 지금 시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시스템키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니까 나 시스템키좀 어 얻어야되는데 뭐야 아니 아니 왜 나 이거 거부해놨는데 내가 거부해놨는데 왜 왜지? 아 저기 아 나 돌아오리네 진짜 자 자 뭐 없어요 광장 안엔 빙 나 50% 넘었어요 왜 왜 왜 이게 걸렸지 어디 숨어있는거야 여길 자꾸 돌고 있는거 같은데 얘도 안보여 찾아야되는데 어 저기잖아 여깄따 아 찾긴 했는데 이거 어 나 이거 꺼놨는데 아 켜놨잖아 야 안심하면서 오토바이 찾으러 가다가 봉변당했네 진짜 제기랄 뭐 때려 죽였으니까 괜찮아요 야 오토바이가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오토바이를 아니 내가 여기서 요청했거든요 이쯤에서 아 근데 여기다 갖다놓으면 아 아 아 무슨 이런 불친절한 시스템키 좀 찾아야되는데 시스템키 시스템키가 없다 얘들아 시스템키 좀 갖고 다녀 시스템키 시스템키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좀 많이 발견해놔야되는데 시스템키 야 시스템키가 하나도 없어 야 오토바이를 이거 배달이 아니라 이거 어디있는지 알려주는거잖아 그냥 이건 그 배달이 아니죠 야 지금 시스템키가 너무 없어 없어가지고 블랙아웃도 지금 딱 한번밖에 사용 못하구요 오 뭐야 은행계좌 걸어가면서 시스템키 좀 얻을까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여어어어어어어 하늘을 날았어요 야 역시 오토바이는 나의사람 자 사이로 막 갈수 있잖아 오토바이는 이게 정말 편해 오호 좋아. 거의 다 왔어 여기다가 이렇게 잘 세워놓고요 야 시스템키 잠깐만 여기 광장이니까 시스템키 어 어 아 잠재적 범죄 어 잠재적 범죄 더이상 폭력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야 얘 무슨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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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내려 그러나 더이상 폭력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직접 깔끔한 마을 뭐야 도시로 만들꺼 하면서 마스크 쓰고 자경단 흉내내려고 하나 나처럼 자경단 아무나 하는게 아닌데 나처럼 오토바이 잘 타야 할수 있는데 자 이쪽 같은데요 뭐야 범죄자한테 걸렸대 겁에 질려 도망갈대 야 진짜 겁에 질려 도망간게 잘된거야 그래 나쁜짓을 하면 안되지 야 니들 시스템키 좀 가진거 너희가 사라질거 같지만 그냥 그냥 내로 방송할때말고 그냥 혼자 어 전 뭐야거 폴로וט 사이트에 체색주의자 황제다이어트 계좌 다 뭐야? 은행 계좌 840달러 어 시스텐키! 자 하나 자 통신방에 만들고요 시스텐키가 정말 없긴 하다 고고! 어 나는 거리에 폭주소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어 자 일단 어 내 그거를 확 그 확보해야지 안전을 익명성을 네 네 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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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고양 사진 저기 부지런히 울리고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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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 주변 그.. 가족을 타겟으로 삼아서 날 본 목격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거군요 까마머리의 선글라스 야야야 공공상소에서 이러는거 아니다 나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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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핳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he just posted a status update. She's inside Connolly Square. It's a glass structure. She'll be right near you. I got it. Nice work Clara. Now delete those files. I'm dead sick Aiden. We believe information should be free. Okay Elena. You're up. Yo. 암표 레이저 눈숱을 받은 시스템키 갖고있는 애는 하나도 없네 얜데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나봐 중전가도 미카우 장소에 문의ized 우리 애는 우양에 대한 복을 받았다 우리 우리 애는 우리 애에게 받아놨 expectation 웨드*** 아니 미안해 애가 아직 언젠저한테 전해놨니 옥케이 kln 아.. 꽝 아 뭐야 알고 있었는데 모른척한거구나 자 추적.. 추적 완료했나봐요 야 잠깐의 시간만 있어도 바로 그냥 추적을 해버리는구나 아아 그게 아니라 수송.. 아아 그렇구나 오 4200달러 시스텐키? 음악이구나 자 가보죠 야야야 이거 뭐야 아 아 목표가 여깄네 감옥에 도착하기 전에 처치하라고? 죽이라고? 야 그냥 제압만 하면 안되나? 꼭 죽여야돼? 자 빨리 가죠 오토바이는 어.. 내 장기중 하나니까 아무 사고 없이 갈수 있을거에요 빠르게 따라잡을수 있을거 같아요 자 가면서 제 진행을 막으려면 해킹은 해킹을 좀 해야겠죠 4번정도 할수 있는데 자 쭉가자 그냥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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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쭉쭉쭉쭉 좋아좋아좋아 저기서 만날거 같애요 저 교차점에서 만날거 같애 자 좋아 신호등! 신호등! 야야야 나와 나와 야 아니 나와 아니 야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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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이씨 자 에헤헤헤 나한테 도망가겠다고? 섣부른소리 오케이 오오 뭐야 야아 야 야 해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걸 다 상대하라 그래 아 조리 너무하네 오우 좋은 오토바이다 야 야 해커가 뭐 뭔 힘이 있다고 오우 야 이거 오토바이 되게 빠를거 같은데 야 엄청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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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좀 더 오오 뭐야 야 이걸 이렇게 박았는데 주인공이 안 날아가고 있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그게 더 뭐 해킹할거 없나 야 해킹할 거리가 없는데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예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킬거 같아요 일단 예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죠 야 야 아무리 그래도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느릿느릿 깔려니까 참 답답하다 야 야야야야 왜 이렇게 하는거 어딨어 야 이러는게 어딨어 야 야 야 차 차 해킹해 차를 해킹하라고 오케 오우야 제압했는데 왜그래 제압키 눌렀는데 하아 제압키 눌렀는데 책이란 한방에 안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자 네 예 그래야될거 같애요 아 여기는 오호 어 여기 버려둔 차 하나 자 차가 갈아타고요 차로 막죠 아 아 죄송합니다 접속사고 아 죄송합니다 접속사고 못 감아 못 감아 어 뭐야 우와 퐁 퐁 퐁 퐁 퐁 퐁 아 나 열받았어 지금 아 점점 막히고 있어 짜증이 나고 있어 제기랄껏 가 가 가 자 총을 좀 딴 걸 바꿀까 자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대략 어... 숨기 좋은데 있나? 자 신호등으로 일단 사고 내고요 앞뒤 3개 차 3개가 다 쟤네꺼구나 차 3개가 다 쟤네꺼야 야 그럼 이거 몇명이야? 하늘을 샌네 좀 많은데? 저 차 하나만 줄 알았더만 그 나만 가르쳐줘 그리필 저 앞에 신호등 쪽에서 그리고 좀 잘 숨져 자, 가고 사고 나고 큰일 나고 얘네는 가만히 있고 제기랄 허탄되다가 또 핵싱 쓰고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뭘 하고 있는지 오호 자 아 한방에 죽여야 되는데 잠시만요